어떻게 전부 전적으로 미국에 모든 걸 맡기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국방의 큰 허점이 있다고 보고 그 원작발전조가 휙휙 돌아갑니다 5년까지요 그리고 월성 원자로 하나만 다시 가동시키면 플루토넴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잠수함 얘기해주셔서 미국의 핵무기가 다른 방송 보니까 전 세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그게 잠수함 때문인가요? 그렇죠 잠수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북대서양 조합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투르키에 제일 많이 있고요 독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 있어요 1990년대까지는요 국가기문 어쨌든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노태우 정권 때까지 있었어요 한국에 핵이 있었나요? 네 한국에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긴 하죠 그때는 남핵이었죠 그때는 북핵 없었어요 북핵이 생기 시작한 그 이후 거든요 시험도 2006년에 첫 번째 했죠 2006년에서 2011년 동안 그때는 남핵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정확한 기술은 알려지지 않지만 1000기 가갑다 950기 정도다 가장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핵을요 미국 빼고는 중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남핵이라면 한국으로 말하는 건가요? 한국이죠 한국에 대한 게 있었다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만든 게 사실 연유로 따지자면 6.25전자 한국 동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맥아드 원수죠 사령관이 두 번 건의를 했는데 핵무기를 쓰자 북한에 두 번 다 대통령이 아니다 했죠 그때는 어찌 보면 쓸 수 있는 세 번째이고 마지막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공이었거든요 아직 개발 이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소련을 두려워했죠 소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또 무슨 짓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소련이 그렇게 할까 봐 두 번 못 썼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예 우리나라 말이죠 대한민국에 900기가 넘는 걸 갖다 놨었죠 그리고 그게 다 나갔고 그런 사이에 유럽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트리키가 가장 많고 독일이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로시아가 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굉장히 많아 있었습니다 카자흑스톤에서 근데 전부 다 그게 지금 로시아로 갔죠 그러면서 여기에 남은 게 기본적으로 이건 군사기밀도 아니고 독일이 약 150개 정도 그리고 트리키 약 200개 정도 그래서 이거는 독일 전투기 트리키의 폭격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사 버튼을 누가 누른 단추를 지금은 바이든이 누르죠 그럼 독일 거예요? 트리키의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핵 공유나 뭐 말은 그럴듯하죠 또 저기 무슨 전수력을 가져온다 또 핵 우산을 가진다 다 헛소리죠 립서비스 미국 거예요 미국이 눌러요 우리 권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세상에 지아비 지어미를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원자력과 핵무기 절대로 절대로 나눠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선거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그 다음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 우리 주변 국가들이 핵이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렇죠 미국의 핵 우산은 정말 안전한지라 우리나라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도 핵을 가진 것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우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태풍이 불면 우산 구멍나죠 날아가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핵 우산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또는 잠수함 탄도탄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지금은 못 가요 지금 재래식 동해안 경운기 같은 디젤 전기 잠수함 가지고는 미국 서안도 못 갑니다 도중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없어요 하와이 들을까요? 안 되죠 핵 추진 잠수함은 30년 40년 가요 거의 자체로 굴리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만 괜찮다면 40년 그러니까 20살 때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식재료 때문에 석 달에 한번 핵 추진 잠수 떠야 됩니다 연료는 괜찮은데 근데 이건 농담이 없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에서 그때는 정말 미국 서안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코앞에서 그리고 핵 잠수함은 인공위성으로 웬만해선 잡을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지금 벌써 대륙간 탄도탄도 재진입 기술 빼고는 개발했어요 미국 동안까지 가요 워싱턴 니스 뉴욕까지 갑니다 그렇죠? 단 하나 재진입을 못하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진입하실 필요가 없는 게 폭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자기 맥동탄이라고 수수탄 중에서 정확하게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상공 400km에서 터뜨리면 미국 전역이 쫙! 이거는 폭발력이 아니고요 전자기 맥동탄 전체 전산망이 폭삭하라는 거죠 거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타진다면 수백산인데요 우리나라가 60km 충분히 날아가자 하니까 수백산 정도면 조선선이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재주가 빠지고요 내륙은 무튼 다 사정권이 들어가는데 그때 하면 거국적으로 전부 망가지니까 조금 과장하면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근데 북한은 걱정할 게 없는 게 북한의 국호가 벌써 조선 민주주의 임무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조선시대로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 특히 전산화, 디지털 요즘 이제 인공지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사일로나 이런 ICBM 기타 이런 데는 전부 아날로그예요 음극관을 쓰고 있어요 디지털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EMP탄 위협화에 놓여 있는데 에이 설마 그런데 이제 재진입 기술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대역관 탄두탄이 올라가거든요 발사 단계에서 500km, 1000km 가면 거기는 이제 대기가 없습니다 진공이죠 우주죠 그리고 비행을 해요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올 때가 문제예요 들어오면요 갑자기 다시 대기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한 각도로 들어오지 않으면 튕겨져 가버리거나 이때 들어오면 공기하고 마찰 있잖아요 최소한 5000도를 건대야 되는데 그게 그 챌린저도 보세요 단열 벽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저기는 위협이 안 되죠 근데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요 재진입 기술 그게 언제일까요? 아마도 2년 후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SLB임이라고는 그렇죠 잠수함 탄도탄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방어를 해준다 그래서 그때 핵 우산은 저절로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작가님 생각해 보세요 LA가 뉴욕에 수십 거기도 또 서울 모종인 인구 많잖아요 그렇죠? 100만 명 단위로 우리 9.11을 보셨지만요 그보다 더 크게 당한다면 이거는 미국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핵 우산을 펼쳐준다? 아니죠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자체 핵 무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핵 무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단계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핵 피해 확산 조약이라는 국제적이 조약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무역 제재에 당하지 않고 경제 수출입 지장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도쿄공업대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도쿄 대학 말고요 우리를 치면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대학원생들이 실습을 한다니까 조립하는 실습을 해요 그래서 도라이버로 3주 지금은 사흘이면 안 되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눈치 보면서 저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좀 가르칠 수도 있겠다 학생들은 강의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고 이제 청년퇴임을 해버렸고 이제 그런 기회는 사라져 버렸는데요 저도 늙고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후계자가 없는 거죠 아마 있겠죠 우리나라 국가니까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 어디선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 그 현 세대도 세대지만 미래 세대가 걱정이다 왜냐면 김정은 이제 작심을 했잖아요 트럼프하고 혼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락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신 상담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지금 미로 중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술들 전수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하고 재진입 기술 이거 받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 폭격기가 날아갈까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럼 항공면 필요하면 항공면 없을 겁니다 두 가지예요 삼축이거든요 점폭기 그래서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두 번째가 대유관 탄도탄 ICBM이죠 세 번째가 SLBM 그래서 가장 은밀한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 이거는 탐지가 어려우니까 단거리 탄도 보이잖아요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어렵죠 갑자기 고래처럼 팍 튀쳐나왔다가 그때까지는 수압으로 확 튀쳐나오고 그래서 점화가 돼 가지고 각도 잡은 다음에 날아가 버리니까 속수무책이죠 뉴욕도 한국도 좀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 핵무기 제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기술력은 충분히 되나요? 80년 된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죠 연탄 찍기처럼 3차원 인쇄기로 원자로를 설계하고 만드는 제작하는 시대인데요 그건 20세기 구닥다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 말고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안 돼 3년, 5년, 10년 걸려도 안 돼 심지어 원자력 전문가들까지 그분들은 핵무기를 모으거든요 또 한 가지 미국에 세뇌당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을 하려면 미국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반골 보이면 안 됩니다 다 잘려요 저는 처음부터 미국하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던 과제, 사업, 영역, 학생 다 잘렸거든요 해척되고 처음에는 무섭죠 두렵고 잘리기 시작하면 괜찮더라고요 허탈해요 지금 뭐 더 잘릴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는 생업이고 학생 거느려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원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해야 되고 많은 부분이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또 묶여 있습니다 한미군사조약도 있지만요 그렇죠 방위조약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엮여가지고 그냥 미국은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는 큰 큰 형님쯤 되죠 아버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황하죠 이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량이 있다 그런데 나타내질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저희가 조금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다 뭐 S 기업이다 뭐 이런 정도 뭐 L 기업이다 뭐 이런 정도 다 흩어져있어요 그 기업들에 저기 누군가가 지휘자처럼 그렇죠? 지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석 달 여섯 달이면 되는데 대개는 일본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그 이유는요 주문을 안 했겠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 들어갈 뗄감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라늄도 플루톤 다 마련했어요 일본 예로 들을까요? 플루톤은 50톤 국내외에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1년에 8톤씩 만들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플루톤이면 지금 기준 4kg이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8톤이면 2,000개 1년에 지금부터 나올 플루톤을 만들은 일본은 2,000개를 만든다고요 중국이 1,000개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2,000개라고요 그리고 50톤이 있어요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수만 개죠 미국하고 러시아를 합한 것부터 많은 걸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뗄 감이 있죠 그리고 불소식에는 다 있어요 우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이 필요해요 아궁이 그런데 일본은 아궁이까지도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는 있죠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중성자원 불소식에는 원자로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뗄 감 없죠 못 만드니까요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에 자진신고가 상당히 오래전이었어요 서울공대가 공동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원자력연구소였습니다 원이 아니고 그때 연구원자로 트리거 마크라는 게 있는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양을 하자면 아주 극소량을 플루토늄 빼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진신고해서 그 다음 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맣게 아니야라고 해서 폄하할 건 아니고요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밀리그라미로 갈까요? 금방 그램 그리고 킬로그램으로 갑니다 4킬로그램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조 과학자분들도 계속해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면 우라늄, 플루토늄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나와요 물론 효능이 강력해서 몇백만 톤은 아닙니다 히로시마 나가서 가는 조잡한 폭탄이에요 말씀드렸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다 그게 위협이 되거든요 김정은이 못 쏘거든요 지금은 미국에 무서워서 못 쏘지만 미국인이 간다면 우리는 헐벗었죠 그때 우리 거 따란 내 보낼 게 우리가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게 전화가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만 전화가 왔을 수도 있죠 그분이 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한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시 상황이고 극한 상황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비확산조약에서 적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풍전통 아닙니까? 근데 그 비확산조약이라고 하는 그 국제조약이 우리나라 구해주나요? 아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야죠 그렇죠?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수단이 없는 것과 아직도 미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방어하겠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있다면 방어체계죠 삼축힐체인이라고 하는 선제공격 KM들하고는 미사일 방어 일종의 아이언돔인데 아이언돔 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거기로 이제 해놓은 게 사드라고 하는 건 고고독이니까 김정은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 오잖아요 그 밑으로 이래다 한번 피해가지고 마지막이 우리 적이 건들면 대량 응징포복할 거야 근데 우리가 벌써 당했는데 어떻게 대량 응징포복하죠? 그리고 그 당시쯤 되면 워낙 해킹 그리고 요즘 같은 때 EMP탄 쏠 겁니다 동시에 우리 지휘체제 망가지는 거라고요 무선 안 된다고요 어떻게 대량 응징폭한다는 건지 저는 정부에 좀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삼축체계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는다 방패로요 내 방패가 부실하다면 어딘가 창도 숨겨야 된다는 게 제 질언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핵무기 없는 이유는 미국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국가적인 그런 것 때문인 건가요? 한마디로 겁먹은 거죠 아주 소속한 표현으로 쫄았다고 해야 되겠죠 국지사회가 미국이 위협하니까 그리고 한미군사동맹 하다 보니 그냥 끌려온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노태우 대통령 그전에 전모, 기타 등등 군사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때 미국이 걸었던 게 있죠 정권 유지하고 핵무기 반출을 어찌 보면은요 물론 과대해석이지만 바꿨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피핵화다 한반도는 피핵화다 그래서 우리가 피핵화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명분도 있죠 다시 한다는 건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런 국제제재가 무서운가요? 아니면 적화통일이 두려울까요?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작가님 제재가 무서워요? 적화통일이 두려울까요? 무럭으로는 적화통일이 더 무섭긴 하죠 그건 민족의 생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적화통일이 된다면 독일 같은 그런 근사한 방식이 아니에요 고급진 방식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저급진 방식이에요 정말로 그럼 그냥 거기에 물밀듯 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남한에 대응할 만한 핵무기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만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 가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섯 군데에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김정은이 모를까요? 알겠죠 거기에는요 사용해결료라는 게 만 톤 수준으로 지금 널브러져 있거든요 원자로는 튼튼한 격납 건물 안에 있는 그건 밖에 나와 있어요 물론 콩쿠치스로 해 있긴 했지만 거기를 치면 거기는 핵포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드론도 괜찮아요 치면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나옵니다 히로시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후쿠시마처럼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도 히로시마하고 후쿠시를 보면서 배웠겠죠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원자력 발전을 더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저기 사용해결료라고 폐열료봉 그냥 널버진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한국이 핵무기 실제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당연히 세계적인 국제적인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작가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반대론자들이 하는 게 제재를 만드는 것이 맞죠 제재받아요 인간이 인도 제재받았습니다 파키스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회피했죠 왜냐면 모호한 전략 n d n c n c n c n d no confirmation no denial 그러니까 있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재할 게 없고 그리고 유태인 세력이 엄청난 걸 아시죠 미국 보면 은행 과학 예술 정치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건들 수가 없죠 인도 파키스탄 했죠 그런데 결국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이 인도를 파키스탄을 필요로 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레반하고 싸우면서 파키스탄 두 번 피는 인도는 무역 상대로서 아이폰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못 들어간 것만큼이나 다 풀어줘요 그렇죠 제재가 있을 거지만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또 어떤 분은 원자력 발전소 못 돌린다 아니에요 5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벌써 들어와 있어요 국내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5년 내에 풀립니다 5달 내에 풀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건 뭐 자랑 삼성 LG 현대 삼성의 디스플레이 없이 아이폰 삼성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없이 구글 앞으로 AI 안 돼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물론 위신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지만 뭔가 또 핑곗거리 만들어 서로 막 구해서 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은 걸까요 짧습니까 전 거기까지 가는데요 근데 왜 제재를 우리 금 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에요 국제통화기금 IMF 사실 말이죠 그걸 견뎌낸 우리 겨레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더 쉬운 게요 그런 그 상호의존성 때문에 미국도 쉽사리 못합니다 하겠죠 국제사회에서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슬슬 풀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 달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섭나요 그 원작 발전조 휙휙 돌아갑니다 5년까지요 미국 도묵없이 그리고 중수로 원작 원자루 하나만 다시 가동시키면 플루토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오랫동안 떼다 보니까 쓸모없는 플루토늄 또 있습니다 쓸모있는 거 239라고 하는 240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만들 수 있지만 정말 239만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고순도라고 해요 우라늄 고농축이라고 하죠 거기에 반해서 고순도 플루토늄 만들 수 있습니다 월성 1억이 다시 가동시키면 되거든요 왜 못해요 그래서 북한을 능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거를 그런데 어떤 때가 왔을 때 일종의 몇십 명 몇백 명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몸조심하면 되니까요 뭐 굳이 지하조직 아니어도 되고요 근데 왜 그것도 하지 않느냐 어떻게 전부 전적으로 미국에 모든 걸 맡기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그 국방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보고 누군가 박정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추스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 다스리지 않게 확실한 2 2 4 4 4 5 5 5 4 graiz